손을 펴고, 손뼉치고, 또다시 주목치고, 손을 펴고, 손뼉치고, 두 손을 머리위에, 자, 배까지가 열린다고 해서 하죠. 애기때, 여기 보면, 부명이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 배까지가 열린다고 하더라구요. 여기 많이 쳐주면, 중풍예망, 치마예망이 좋아요. 자, 전두엽 통통통, 후대엽 통통통, 정수리 통통 쳐주세요. 쳐주면서, 내 머리는 똑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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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시 펴고, 손뼉치고, 두 손을 어깨에, 자, 건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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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시 펴고, 손뼉치고, 자, 배 위로, 똥 빼야 들어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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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시 펴고 손뼉치고 두 손을 엉덩이에 엉덩이 아트 내라 엉덩이 아트 내라 엉덩이 아트 내라 또다시 펴고 손뼉치고 손을 위로 옆으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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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이제 같이 한 번 불러볼게요 주먹 쥐고 손을 펴고 손뼉치고 또 손을 머리위에 동통통 시작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치고 주먹 쥐고 또다시 펴서 손뼉치고 두 손을 머리위에 내 머리는 똑똑해 내 머리는 똑똑해 내 머리는 똑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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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시 펴서 손뼉 끼고 두 손을 어깨에 건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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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시 펴서 손뼉 끼고 두 손을 배 위에 똥 빼야 들어가라 똥 빼야 들어가라 똥 빼야 들어가라 정말 들어가 또다시 펴서 손뼉 끼고 두 손을 엉덩이에 엉덩이의 함뜩에다 내라 엉덩이의 함뜩에다 내라 엉덩이의 함뜩에다 내라 또다시 펴서 손뼉 끼고 두 손을 멀리 위에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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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습니다. 사랑합니다.